겨울이라서 집에만 계시는 분들 운동 내년부터 해야지 했는데 진짜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내년이 와버린 분들 코로나니까 어쩔 수 없이 헬스장에 문을 닫으니까 헬스장에 문을 열면 다시 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종식 차리세요 의지체입니다 트레이너는 아니고요 몸베베는 이제 몬삑스의 본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몸베베 또한 몬삑스의 본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운동을 해보시는 건 어떤지 집에서라도 간단하게 푸시업 힘들다 싶으시면 이제 무릎을 끓인 채로 푸시업을 하시면 되고요 플랭크가 거의 만병의 운동이기 때문에 만병 운동은 없어요 거의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플랭크를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